와 씨, 정비할 시간을 주네 쟤가 대가리 그 뭐야, 다리 그건데 혹시 널, 우리 세이브 할 수 있니? 하이 하이 일단 저게 머리가 머리 많이 맞네 어 이거 아니라 뭐야 너 이게 최선이야? 이게 뭐였지? 보스 재생실이네 아 몰라 아 몰라 광역이야 아 몰라 아 이거 스펙이 그대로구나 라보스에 맞춰서 스펙이 강해지지 않네 그냥 깼던거 다시 깨기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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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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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.. 공룡. 문제는 이제 지금은 그냥 뭐 장난치는 거고 진짜로 싸울 때 문제는 저장이 없으면은 마왕이다. 오! 아... 고정 스펙이었으면 진짜 개지옥 볼 뻔했는데... 그냥 패면 될... 마왕은 성장을 멈췄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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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을 존나 세게 때리고 17 내가 많이 쎄졌구나 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쎄졌는지 봐라 나는 그런것 같은데 성장해버렸어 죽었다 드디어 아 얘는 물딜이었나 아 무슨 기억력 테스트야 마지막에 딜이 안박히는데 번개로 까야되나 번개로 까야되나 번개로 까야되나 번개로 까야되나 보스 다 까먹었어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기억해 버리기 오라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공략에 충실한 친구. 만우 회복하고 넘쳐요. 지금 멜리서랑 포션이 졸라 많아. 하도 안 써가지고. 이게 실시간 턴제니까 아이템을 막 신중하게 쓸 수가 없어. 뉴얼타임이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해야돼. 익숙한 것만. 오이 쟤. 오이 쟤. 그렇지, 그만! 안녕! 마지막 하곤 저 정도는 마지막에 나 이때를 위해서 방어력 얼마 흘렸는데 나 이때를 다시 아까봐 깨구리도 빨라지게 하고 바빠다 바빠 바빠다 바빠 야 이런 애한테 크로노가 죽었단 말이야? 정말 부끄럽다 약했던 내 자신이 아 아 아 아 이게 동굴에 입구일 뿐이었어? 미친 샤옆 깨 깨 깨 깨 깨 깨 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있을 때 광역기 한 번 써볼까? 웬만하면 바뀌는? 오! 소란태는 데미지가 들어가는데?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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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넌 때려보고 야 딜이 안 박혀 사기 뭐야 상태에서 걸렸어? 상태 이상 무쇼 무쇼라고? 말도 안 되는데 상태 이상 무쇼 무쇼 상태 이상 무쇼 무쇼라고 사기 사기 잘해왔나봐 와 뭐야 이펙트가 무슨 다 죽일 것 같애 눈 진짜 다 죽이네 와 큰일날뻔 했다 저 여기 실날놨어 아 저 미친개구리 이게 바로 잘 키운 마르는 10개구리 안 부럽다 잠 uhhh 조금 더 더 부어 4.5키로 끝 mean 실전 합축 너네네 마지막은 벼락 좀 신경쓰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나는 살고 싶진 않아 뭔 소리야 이게 대체 아 진짜 난 살고 싶진 않아 일단 간해보자 저 쫄부터 쳐야될게 지금까지의 정석이었는데 와 마루가 400이 달어? 그럼 개구리는 한방이라는건데 이펙트 큰걸로 일단 이게 유효타로 들어가거든 오른쪽은 저걸 잡아야겠는데? 물은? 왼쪽은 마법을 다 흡수하네 오른쪽은 마법에 약하고 그러면 얘는 물어버려 죽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3인기로 오? 와! 와! 삼팔 놀이가 살아나자마자 여기서 빨아가지고 잘 살려야돼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자 이건 마지막에 일단 왼쪽은 나오자마자 한 방 치면 없어지네 일단 왼쪽은 나오자마자 한 방 치면 없어지네 왼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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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neteen 야 norm flint 패키 대 glory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오른쪽 지금 훔치고 있잖아 마법으로 덤으로 이게 지금 최대 데미지란 말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! 근데, 저게 본체야? 대반전이네 잠깐만 야, 이거 농담이지? 어? 어? 자 오른쪽을 일단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크로노는 딜을 하고 오늘 저 피털이 몇인지 몰라 안 죽어 저거 아 몰라 버치다 보면 깨겠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좋아. 방어져 깨졌다. 와. 아 이게 졸라 아프네. 이거 맞을 때마다 엘리스 써야겠다. 이 나를 위해서 엘리스를 모았다. 쓰레기 같은 놈들아. 맞춰. 반 왔다 오냈대. 그냥 어태 땅 졸라 찍어가지고 졸라 때려놓지. 어 죽였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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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어. 뭐야 이 병사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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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악의 엔딩으로 막 죽는 줄 알았어 그냥 지금까지의 고생 고생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개구리 이름은 뺐습니다 개구리 마지막 보스에서 솔직한 거 없잖아 개구리 이름은 뺐어 마지막 발표에서 질문 들어왔는데 답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espera 首를 어? places I Laurel 초기 칼 바삭 가 possiamo 유리 칼 활기 응 칼 칼 칼 칼 각자시대로 로봇은 왜 가는거야 로봇은 가서 뭐하려고 구요 으 으 으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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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허들짝 얘네 왜 가는 거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헬베 그냥 가는거 보습 에잉? 쯔쯔니? 이러면서... 10프로랄비... 뭐 일로 아이즈가 흐려졌어... 10분 정도는 좀 빠져버렸어... 10분 정도는 좀 빠져버려서... 10분 정도의 서 rozum… 10분 정도의 서비스에 잠시 좋은 시장... 이거랑 제가 너무 무서워해서... 이 사람은 살아있는다며... 뭔소리지 그게? 마왕? 로봇? 잘 모르겠네. 아이 저 때껄로! 아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